엠 일단 메인 화면은 그냥 무난 무난한데 그죠 딱히 그렇게 막 엄청 공포도 아직 그냥 무난 무난한거같은데 공폭게임치고 뉴게임 고고 let go 뭐야 지금 로딩중이야? 오케이 자 스페이스 누르면 시작한대요 이거 공포적 효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경쓰다가 귀신에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자, 설베이가 그거 아닌가 근데? 설문조사란 뜻 아니에요? 설문조사하는 건가? 좀 무섭긴 해 맨날 그 양천연교 2번 출구 올라가면은 그... 한 세네분 모여가지고 그 뭐지? 설문조사 좀 하겠다고 그래서 들어보면은 신천지야 자, 2를 누르면은 물건에랑 그... 인터랙트 할 수 있구요 왜케 어둡냐? 너무 어두운데? 하나도 안보여 어우씨... 너무 어두워... 이거... 아 이거... 이거 주스... 오케오케 주섰구요 자, 후레쉬 오... 밖에서 나는 소리야... 게임에서 나는 소리야... 자, 약간... 키감이... 약간 불편해요 약간 마우스가... 좀 늦게 따라오는 그런 느낌? 시선이 좀 늦게 따라와서 약간 불편하구요 문이 안 열리고... 뭐하는 거야? 시작부터? 그냥 어둡기만 한데? 오우, 뭐야 이거 오, 누가 이걸 쏟았어? 아아... 화분 쏟으면 진짜 청소하기 개 힘드로 진짜... 이거 화분 쏟은거 맞죠? 아아... 근데 여긴 뭔데 이렇게 맨날... 아, 이래서 난 외국 공포게임이 싫은게 집이 너무 넓어요 어... 오우, 깜짝이야 전화온다, 전화온다 자, 스페이스 버튼으로... 어, 비밀... 비밀번호를 찾아야되요 이건 어떻게 읽지? 왜... 왜 안 읽히지? 오우, 깜짝이야, 씨... 이 물음표는 뭐야? 너도 모르겠다는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오케, P를 누르면 아, P 누르고 도큐멘트에서 이걸 읽을 수 있나봐요 메리 워커 어... 마지막 줄만 읽으면 됩니다 자아... 비사이즈 히스 드링킹 프라블럼 어, 게... 이 히가 어, 이... 주폭 문제가 있어 술 먹으면 아주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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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같이, 응? 그런거야 오케오케 오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이거는 왜 안 주워지지, 근데? 얘는 왜 안 주워지죠? 비밀번호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워져야되는거 아닌가? 여기에 비번 힌트가 있나? 아, 영어, 특협인걸 자, 일단 여기 안되니까 딴데 가보죠 불을 켜면 안 될까? 그냥? 집이 정전이난건가? 촛불을 켜놨어 문도 안열리구요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오우 열렸다 열렸다 여긴 화장실인거 같죠? 공포게임 특징이 또 거울을 못봐 주인공이 어떻게 생긴지 알면은 공포심이 깎인다고 생각하는걸까? 아니면 그냥 귀찮은걸까요? 막 딱 거울봤는데 주인공이 근육지리고 이러면은 귀신도 안 무서울수도 있겠다 그죠? 어우 깜짝이야 아 스페이스 점프 잘고 눌렀는데 오우씨 선바님 제가 선바님 마우스 포인터를 만들어서 팬 카페에 올렸는데 혹시 방해가 안되신다면 잠깐 팬카페 들려주셔서 포인터 파일 다운 받아서 한번 사용해 주실 수 있다면 선바님 쓰시는거 넘보고싶어요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깜짝 놀네 자 방문이 열리는 데가 있어요 어어 불 켜진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를 왔어야 되는구나 애초에 자 불 끄고 여기를 애초에 왔어야 되나봐 그죠? 여기도 뭐 컴퓨터가 안 클릭이 안되는.. 어 열쇠 이런거 안 주워지는데? 뭐야 아 우클릭을 누르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네 이거 담배에요? 뭐 담배를 불을 붙여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어? 아무것도 안 나오구요 그 다음에 2002년인거 같아요 시대적 배경은 어 빨간색 티가 4장이나 있는걸 보니까 지금 시대가 2002년이 아니면 이런 옷장은 설명이 안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의 단서를 얻었구요 이제 광화문 가야돼 이제 광화문 가서 모르는 사람이랑 얼싸 안고 기뻐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약간 모르겠다 일단 집을 돌아다니는데 안 열려 어 물을 막고 일단 핸드폰에 비번을 뭔가 열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거 우클릭하면은 가까이 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마스터 배드룸 1번 마스터 배드룸 2번 다른 배드룸 3번 마루 자 채널 넘버를 봐라 그 다음에 빨리 풀어라 그녀가 널 보고 있다 자 스태틱을 너무 오래 냅두지 마라 스태틱 통계? It makes her easy 그러면 그녀의 귀에서 비 피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위층에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개무서운데? 위층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구? 위에 아까 나 갔다왔는데? 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구? 스읍 좀 무서운데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자 이런거 자 1번 마스터 배드룸 2번 아더 배드룸 3번 3번 마루 오오 채널 97 오케이 오케이 아아 이게 이제 그 핸드폰 힌트네 그죠? 마지막이 97이고 메인 배드룸이랑 아더 배드룸은 어떻게 구분하지? 딱 보면 느낌이 올까? 이게 메인이고 이게 아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딱 오나? 오나오나? 자 2층 올라가 봅시다 97 97 여기가 메인 자 TV를 키면 돼 오케오케 채널 8 8 여기가 딱 메인 같죠? 뭔가? 어 여기가 딱 메인 배드룸 같고 어 여기가 아더 배드룸 오케이 오케이 딱 느낌 오네 자 8 2 9 9 7 8 2 9 9 7 짠 오오 됐고요 옷장에서 도와줘? 클로젯 헬프 어씨 뭐야 이게 메일에 비었고 아 이게 이게 이제 옵션인가? 아 게임 옵션도 요걸 못 풀면은 못 바꾸나봐 와 이런 잔인한 사람들 자 설문조사에 온걸 환영합니다 너는 어 지금 현재 연구되는 그 학문에 어 그 뭐야 참여자로 뽑혔습니다 자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고 음 너의 도움은 어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자 당신은 지금 집에 있나요? 네 저는 지금 고용돼있나요? 나 고용돼있는건 아닌데 나 고용은 안되있어요 그죠? 어허 고용은 아니야 이 트위치랑 스트리머 계약을 했지만 고용계약은 아니에요 이게 어 아니요? 어 모바일 기기를 자주 사용하나요? 예 맨날 달고 살아요 없으면 못살아요 저 비번을 잃어먹은 적이 있냐구요? 휴대폰?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저는 기억력 좋아요 다 기억함 자 방금 이거 방금 말하는건가? 방금 이거 찾는거 비번 찾는거 쉬웠냐 어렸냐 어 쉬웠어요 솔직히 쉬웠다 그죠? 아기 네이터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흫 지금 우리집에 누구 같이있냐고 아니요? 어 개무서운데? 저 혼자있는데 왜요? 쓰읍 나 혼자있는데 왜 오시게요? ㅋㅋ 지금 나랑 누가 같이 있을 예정이 있냐고? 아니요? 오늘도 혼자 잘건데요? 왜요? 어.. 무서운데? BJ입니까? 당신의.. 당신은 마인크래프트를 하나요? 하핳 당신은 대학생입니까? 아 이거 얘 라고 하긴 쪼끔 약간 양심에 찔리되는 게 있는데 저, 대학생이에요? 나도 대학생이야 대학을 안다닐 뿐 대학생이야 그죠? 예... large như Wiehead 좋아할만한데 혼자 집에 있을때 약간 뭔가 기분나쁜 크리피함을 느낀 적이 있냐고? 별로 없는데 니가 괜히 물어보니까 찝찝하게 아이고 아이고 자취생활하면 안되는 게임인데? 아휴 저 없어요 그런적 없어요 이 게임이 앞으로 그렇게 만드는거 아니야? 아휴 집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헉 어머 개무서워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현상을 겪은 적이 있냐고? 누가 나를 실제로는 지켜보고 있지 않은데 느낌상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든적 있냐고? 아 그런적 없는데 괜히 아 물어보니까 왠지 반대편 창문이 보이거든요? 약간 불안해요 집에서 혼자 춤출때 반대편에서 보고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근데 나 솔직히 그렇게 막 걱정안하고 살아 노 노 자 이런 현상은 그 그림이나 인형이 주변에 있을 때에 자주 느껴진대요 자주 느껴진다고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대요 집안에 인형이나 집안에 인형이나 그림이 있냐고? 개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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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예 우리집에 텔레비전 몇개 있냐고요? 한개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0에서 2 2 2 2 3 2 축하합니다 오케이 다 됐구요 오케이 썰베이 끝 설문조사 끝 2 2 2 3 2 3 1 1 1 1 1 1 1 1 2 2 1 2 2 2 2 2 2 3 2 1 2 2 2 2 2 3 4 5 5 5 4 5 3 5 5 6 뭘 뜻하는거지? sd가? 자 로마 숫자 또 찾아야돼 이거 약간 퍼즐 요소가 강하게 껴있네요? 어 여기 뭐게 생겼다 어 또 장문 아 장문 싫어 로컬 프로디지 어 로컬 페인팅 프로디지 어 지역에서 그림 천재 어 걔가 뭐 마지막 줄만 읽어볼까? 자아 그림도 잘 그리는 그림 천재가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도 잘 쳤대요 자기 과시인가? 뭐지? 이게 몇이죠? 이게 구인가? 이게 구죠? sd 고 d 뭐지? 핸드폰을 켜봐야되 아우씨 깜짝이야 아 여기를 가야되나? 여기를 찾으면 되겠구나 아 그러네 여기 가보자 아 다 어우 기다리면 힌트를 주는데? 오오 갸꿀 오 좀만 기다리면 힌트 줘요 클로우젯 클로우젯 저게 어디냐 근데 곧이봐 하하 스읍 어 어디로 가야돼 근데 은근 별로 안 넓어요 집이 생각보다 넓지 않아 오케 어 불 불 방금 스위치 본거 같은데? 아 나이스 불을 켤 수가 있구나 내가 안킨거였어 어이 깜짝이야 불을 키면되는데 아 내가 일부러 약간 스읍 스읍 스스로 공포를 더 했네요 어 여기다 그죠? 여기잖아 문이 없는데? 뭐야? 사진이랑 다른데? 사진에는 문이 있었는데? 어우씨 깜짝이야 뭐지? 스읍 어 알 수가 없네 지금 이게 뭔지 어우 깜짝이야 씨 어 나 옷 너무 귀엽게 입고 있는거 아니야? 뭐야 이거 잠옷이야? 아 뭐야 아 아 주인공 믿음이 안가잖아 아 더 전투적인 옷을 가죽 재킷 입고 와 뭐야 이거 파자마 입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뭔소리야? 오 오? 뭔소리임? 일단 불 다시 불 다시 켜 어이 시 어 소름 돋았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Ums 에어어어어어어 어 뭐야! 어? 어 방금 손 있었는데 방금 여기 손 뭐야 얘네 집은 왜 원색 티셔츠만 입는거야 축구팀이야 너네? 왜 그러는거야 잠깐 아깐 주우는 거 한번 읽어보자 리.. 릴리스 노트? 릴리스 노트 자아 너무 길구요 어 넘어가구 아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자 또 내려가보죠 천천히 뭔가 되고있긴해 그죠? 어 뭔가 진전이 있어 아예 막히진 않음 아 주인공이 우는거였다고? 이건 뭐야? 이건 뭘까? 벌칙인가? 벌칙임? 아무리 봐도 벌칙인거 같은데 그래서 아무도 안먹었잖아요 그죠? 아 어두워 부엌에 불 좀 켜라 부엌에 불 어딨냐 어 부엌은 고장났나봐 안켜져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났겠지? 아직도 200초 남았다고? 아까도 이백 칠십 몇초였는데 왜 아직도 200초나 남았지? 자 이걸로 해석해야되나본데 너무 어려운데? 구가D DI 뭔 뜻임? 힌트좀 주셈 공포게임 주인공들은 이래서 문제야 집에 지들이 이런거를 갖다놓으니까 귀신이 나같애도 내가 귀신이어도 여기 오겠다 어? 저런 그림 걸어놓으면은 어 이거 봐 개무섭네 나한테도 여기 오겠다 완전 내 취향인데? 막 이러면서 완전 취향저격이잖아 어? 4번 D점 지금 조합이 안되거든요 얻은 단어 힌트들이 잠깐만 1번부터 그럼 있는건가? 어 여기 1번부터 있는건가? 2번 4번 9번 SD 합쳐지는건가 그럼? 아예? 찾아보자 이제 별로 안 무서워서 막 돌아다닐 수 있을거 같애 천장에 붙어있나? 아니구요 화장실 잘 만들었다 고르게 어 변기가 여기 숨어있으니까 되게 좋다 하나 배웁니다 변기를 숨겨라 자아 여러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구요 몰라도 2분 후면은 알수가 있습니다 어 대충 2분 동안 열심히 찾는척 해볼게요 아아 도대체 어딨지? 아 모르겠.. 아 열심히 찾아볼까? 힌트! SD DI D 닷 스읍 뭘까? 아까 대학생이냐고 물어본걸 봐서는 미래에 받게 될 학점을 예견하는건가? 건방진게임 스읍 어.. 다 D가 들어있어 D가 힌트인가 그럼? 어허 어허 어 어 이건가? 아 아 아니었어 아 아쉽다 아 다 찾은줄 알았는데 스읍 음.. 집구조 대충 외웠다 고 아 여긴 고가 있네 고 팔 고 카메라에서 뭐 찾는건가? 팔 고 아 이건가? 팔 구.. 팔 구.. 유.. 이육사 팔 구 이육사 엄마 너 뭐하니? 팔 구 이육사가 뭐야? 자 다음주 주말에 일할 수 있겠네요 이런 매니저 마크 너 어? 주말에 일 엠마가 일을 못하는데 내가 왜 해야되는데 어? KT 시키세요 어? 아 나도 주말엔 좀 쉽시다 마크님 오 진짜 자 당신이 이 문자를 받았다면 당신은 네이션 와이드 서베이에 당첨된 것입니다 자 서베이 앱을 켜야되나? 어? 또 다음 아 이 다음걸 해야되는구나 오케오케 네 오케이 컨티뉴 어? 뭐.. 알 데이야? 왜 내가 아니고 데이지? 그들이 일을 제대로 하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설문조사인가? 어 너무 길어서 안 읽었더니 다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할 리가 있나 나만 제대로 일하지 원래 항상 한국사람은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되는 겁니다 아 이 모임에서 내가 다해 어 내가 다한단 마인드 다 그러거든요 노 뭔가 이상한걸 느꼈냐구요? 어 늘 이상하지 어 예스 늘 이상하지 어어어어 뭐야 그녀가 들었어 숨어 뭐야? 자 입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음악취향을 물어볼거라고 다음 잠깐만 숨을라매 오우우우우우우우우 오 개무서워 여기 들어가서 하면 되나? 아 이래서 여기 있으면 더 무서운데 자 일단 여기서 계속 합시다 음악을 즐겨 듣나요? 네 옷걸이 좀 치우지 락을 좋아하냐고? 아 당연하지 이 사람 좀 뭘 안해? 역시 음악의 왕 락 아닙니까? 어 첫 번째로 물어보자 너 랩을 좋아하냐고? 아이 랩 안 좋아해 아이 됐어 나 락만 냈습니다 어 내 시스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찍어 맞춘 거겠죠? 저한테 시스터가 있는 거 얘가 찍어 맞춘 거겠지? 설마 알고 물어본 거 아니겠지 각오해 시스터의 음악 취향 아냐고? 어 알지 아아 내가 그 탈렌티드 페인터 그 아까 그의 브라더야? 내가? 어 걔가 바이올린 켜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 아 없어 없어 난 또 내 동생 말하는 줄 알았네 아 제가 또 너무 그걸 해가지고 몰입을 해가지고 얘도 또 그 사회의 벽을 깨는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음 어 걔 재능에 질투해 본 적이 있냐고? 음 아니 나 걔 누군지도 몰라 방금 켠 거야 이 게임 흠 흠 자 아래층에 내려가서 라디오를 켜보래요 아까 라디오 아까 라디오 2층에 있지 않았나? 어 여기 있구나 자아 뮤직 온 아 뭐임 어 왜 물어봤어? 클래식 들어줄거면 꺼 꺼 꺼 아 안 꺼지네 자 음악 나오구요 뭐 나올 듯 하면서 안 나오네 어 뭐야 여기 써있네? 자 노래 끝날 때까지 라디오 옆에 서있으래요 앉아서 들을까? 음 노래 끝나면 딱 나오나? 스읍 될까 음 로미 모이스 음 долларов 음 그거 이랄 와 언제까지 들어야되죠? 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으으으으으으 괜찮은, 숨어 있을까? 그리게, 얘 힌트대로 했다가 공포게임이 하는 말은 들으면 안돼 어 어 요기는 들어올라 아무래도 얘네는 축구팀이다.. 진짜 어 무슨 원색 티셔츠만 졸 столько잔뜩 구비해놓고 살아 응? 어이 깜짝이야 아 양태성님 전화 감사합니다 문 왜 안 닫히지? 아 여기 숨어있는게 근데 더 무서워 어떡하지? 어 끝났나 보다 노래 어이 씹 뭐 아무 일도 없는데요? 뭐지? 또 울어 왜 자꾸 왜 맨날 으아악! 으아악! 어? 뭐야? 어? 뭐야 없단일이 없단일? 방금 뭐야 없단일? 없단일? 자, 다음 문서 또 주웠구요 마크스 노트 자, I never got to meet that reporter even though I really want to 자, 뭐 진짜 설문조사에 관한 뭔가 공포인가? 갑자기 집안의 전기가 좀 이상해졌네요? 으아악! 이게 왜 여깄어? 너 왜 거깄어? 어? 막, 길막, 길막? 길막은건가? 못가네? 헉! 형, 왜 그래? 저거 뭐야? 피야? 까만거 뭐야? 피 아니죠? 흙, 흙이지? 잠깐만, 다음은 뭐야? 자, 다음에 또 설문조사 해야되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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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문조사 계속 하는거구나 자... Did you enjoy the song? 아니요, 솔직히 좀 별로였어요 Do you remember what happened to her? 아니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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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우리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비명소리는, 예, 들었어요 그녀를 봤냐고? 어, 봤어요 거짓말하고 있냐고? 아니요? 어허헣 하하, 스읍 그녀가 날 보고있다고? 아허헣 보지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눈을, 나 눈은 못봤어 무서워서 눈은 못 마주쳤구요 나 못느껴 아 툰어라운드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노노노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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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자국 소리 들었냐고? 노! 에러? 82997 뭐야 에러너스 뒤 돌아볼까요 허 아씨 아씨 82999 아까전에 82964였나 뭐지 그거 82999 82964 뭐야 이건 어디다 쓰는 숫자야 아 그건가 아까 로마 숫자가 그 순서대로 조합하면 되는건가 오 로마 숫자가 다 없어졌나 근데 어디갔지 아 왜그래 왜이렇게 또 아 클럽 느낌 싫어염 아 빤짝이 조명 정신사나 정신사나 헉 뭐야 이건 또 아씨 피이 퐏 아 어 자 다음 리리스노트 어어, I mean, he always had some drinks, but he's doing it he gets scary sometimes 어, 맨날 술을 처마셔 하지만, 어, 원래 좀 그랬는데 요새 너무 심해져서 무서워 I'm kind of 자, 이거 옛날 건가? 지금 주인공이 자, 아빠한테 확실히 그게 있었구요 알코올 문제가 있었구 내가, 그, 재능 많은 그, 천재의 뭐, 오빠 내지는 남동생 그쵸? 그리고 이 집에 뭔가 나쁜 일이 생겼나봐요 그쵸? 대충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겠구요 아무래도 오빠의 직업은 축구선수 자, 또 힌트를 봐볼까? 자, 지금 요건 에러가 걸렸구 82997 여기가 8이잖아, 그럼 고잖아 고, 그죠? 그 다음에 E가 SD 아니었나? E가 SD 아니었나? 그죠? E가 SD면은 고, SD SD가 뭐야? 그니까 SD가 뭔질 모르니까 힌트를 해석이 안되는데? SD가 뭐지? 사이드 DC 스페셜 덤? 선바 따봉? SD가 뭐지? 슈퍼 대가리? 개췄었구요 으흫 흫 쓰읏 아 쓰읍 아, 슈대갈 슈퍼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ㅋㅋ 82624? 어쨌든 2가 SD였잖아요? SD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 다시 그 천사 동상 없어졌다 오케오케 이게 SD가 뭐냐고 SD가 뭐야 도대체? 삼성디스플레이? 어 어 어 키 오케이 키로 이제 잠긴 문 열 수 있나? 아까 진작 죽지 왜 이제 죽어? 그쵸? 아이템은 자동으로 써지나? 아이템은 자동으로 써지는 듯 자 이제 뭔가 잠긴데 하나 들어갈 수 있다 아 여긴가보다 오우씨 집에 어? 6이 2A에요 그러면은 고 SD 8이 뭐였지? 아우 연니님 1개월 신규구독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아 8 9 264구나 9가 뭐였더라? 9가 D-인가? 그래도 약간 아 갓 갓인가? 갓 9 D닷하면 갓 2 SD SD 6이 SD 2A면 4가 뭐였지 아까? 갓 이즈 데드인가 지금? 갓 이즈 데드인가? 8 2 9 6 4? 1 1 1 2 2 2 2 3 2 3 2 2 3 2 2 3 2 3 2 3 2 3 3 2 2 3 3 2 2 2 3 2 3 2 2 3 2 2 2 2 2 2 2 3 3 3 3 3 3 4 4 4 4 5 5 5 4 5 5 5 6 5 5 5 6 5 6 5 5 5 5 5 6 6 5 5 6 6 6 7 7 7 7 8 8 9 9 10 10 11 10 10 10 11 11 10 11 11 13 11 11 14 15 15 15 16 이..이 릴리스와 마르커스 이야긴가? 주인공은 이거랑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 엄마야 엄마야 뭐 보여? 어어 엄마 일로 오는거야? 어어 뭐야 뭐야 어떡해 어떡해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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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러 에러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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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렇게 느려 왜이렇게 느려 뭐 어떡해 나보고 나 어떡하라고 오 오 오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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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지마 오지마 어떡해 어 왜이렇게 이 속이 왜이렇게 느려졌어 어허허허허헣 헉허허허허 8-9-2-6-4 8-9-2-6-4 8-9-7-9-2-6-4 8-9-2-6-4 8-9-2-6-4 8 9 2 6 4가 가디즈 데드였나? 아 씨 깜짝이야 오 오 8 9 2 6 4 어어어 조용히 하셈 조용히 하셈 자 지금 약간 썰베이도 아니고 지금 9시야? 9시밖에 안된다 이렇게 무서운거야? 아 지금 시간이구나 아 네 현재 시간이구나 게임 시간이 아니라 게임 컴퓨터 시간 그대로 쓰는 게임이네요 E가 SD D 어 이거 약간 불 그 조작 약간 느려서 불편한거 빼고 다 좋아 2 6 4가 D 다시니까 맞네 가디즈 데드 맞아요 그 다음은 뭐야 근데? 그 다음은 뭐야 근데? 그냥 한번씩 이렇게 나오는건가봐 이게 패턴인가봐요 제 저 귀신이랑 한번씩 이렇게 마주치워가지고 하는거 약간 나 나온다? 이러고 나와가지고 막 엄청 깜놀은 아니네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갑자기 나오는게 아니라 자 나 나간다 자 분위기 조성한다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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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로봇이야? 오오! 뭐야 왜이래? 나 사이보그야? 나 시야에 무..무슨 일이 생기는거지? 난다 나니? 나아니? 나 사이보그입니까? 잠깐만 오우 아씨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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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나인 그거 하지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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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걸 떨구면은 갑자기 시선이 나의 시야가 사이보그로 변해 에잇나인 264? 하하하하 에잇나인 264 되게 오래 사겼나보네 아 잠깐만 팔 그 순서대로 떨구라는 소린가? 설마 그거야? 아 그거는 너무 귀찮은데? 나 어딨는지 외워야되는데? 아 순서대로 떨구는건가보다 순서대로 건드려야되나보다 아아 개기차안 자 그럼 8부터 다시 해야겠네 어 오케오케 아아 너무 귀찮잖아 에잇 에잇나인 264 자 일단 8번 8 여기 고오오오 9번 어딨는지 아는 사람 9번 어딨는지 아시는 아시는 분 아 200주년 이벤트 9 9 불 켜자 여긴가? 어 9 맞죠 갓 어 S 어 SD가 8 8 9 맞죠? 2 2 2가 SD죠? SD 2층에 있었던거 같애 8이 8 9 2 6 4 아 왜 나를 너무 오케 2 8 9 2 9 그 다음에 6 6 또 1층인가? 아 6 거기다 6 6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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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저기 아까 바닥에 피 있는데 어 여기 8 2 8 9 2 6 하나 남았다 4 4 4 4 어디있으샘 4 4 4 4 4 4 4 어 이거 뭐야 피자야? 피자가 이렇게 커? 와 나 그림인줄 알았어 4 어 여기 어 뭐야 틀렸나본데? 이거 다시 원상 복귀 되어있는거 보니까? 개빡치네 4 어딨죠? 8 9 2 3 4 4 5 6 6 4 4 4 했는데? 뭐 변화가 없네? 4 8 9 6 6 어? 아닌가? 지금 갔는데 이거 떨어져있으면은 맞은거야 어 맞았어 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은거 맞지? 아 이제 문이 열린대요 아 이제 여기가 열리나? 어 안열리는데? 8 9 2 6 4 맞게 했잖아 그죠? 틀렸나? 다시 해볼까? 잠긴 문 지금 저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틀렸나봐 아 다시 다시고 다시고 오케이 8 어 뭔가 분위기 바뀐거 같기도하고 아닌가? 8 8 9 9 6 4 9 어딨었지? 9가 얘는 왜 떨어져있지? 된건가? 아 겁나 헷갈리네 큰 방문? 8 여기가 8이잖아 아니 아닌데? 9 5 9 9 5 5 10 1 2 3 멈췄어 머리가 생각을 멈췄어 아 나 기억이 안 나 어디? 큰 방의 문? 큰 방 문이 어디야 어디 어디요 방이 다 커 나 다 까먹었어 어떡해 나 6번밖에 기억 안 나 확실히 기억 나는 거 여긴가? 큰 방 문? 아닌데 여기는 2인데 2층? 큰 방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 여과가 열리는 건가 이제? 아 아닌데 이거 아까부터 열렸던 그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게 없는데 6, 4 나띵 인데요 나띵? 어디 말하는 거지? 여기도 아니고 문이 안 보이냐고? 뭔 소리야 잠깐만 일단 팔 지금 떨궜죠? 팔, 구 아 왜 틀렸지? 지금 다시 다 올라간 거 보니까 리셋 됐고요 아 짱나네 이거 외워야겠다 이거 자리를 아 되게 귀찮게 해놨어 이런 귀찮은 퍼즐 너무 너무 싫어 자 팔 자 8번은 여기야 여기 여기 1층 8번 1층 1층 2층만 기억해놔도 9가 2층인가? 9가 2층인가? 아 자 9는 1층 TV 옆 8, 9 9 그 다음에 2는 2층이야 2이니까 2층 어 쉽죠? 여기 여기 어 2 6은 1층 그 1층에 P 있는 방 1층 1층 여기 여기 6 시간 제한이 있나?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가? 그 다음에 4 여기 오케이 오케이 진짜 이번에야말로 오오 열렸다 열렸다 오 여기가 닫혀있었어 아까 그죠? 오오 여기 열렸다 오케이 오케이 어휴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지? 어휴 깜짝이야 씨 뭐라 써있는데 안 보여 못 읽겠는데요? 뭐지? 어휴 깜짝이야 불 끄지 말고 일단 문을 닫아볼까? 불을 켜볼까? 오케이 물감이야? P야? 오오 찾았다 오오 다음거 찾았다 드디어 어? 오오오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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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일어날 수가 없다 일어났다 이상한 꿈을 꿨다 마르커스랑 둘이 있는데 마르커스가 날 무서워하고 내가 가까이 갈때마다 도망갔다 정말 이상한 꿈이었다 왜냐면 그 느낌이 평생 갈 것 같기 때문이다 뭐야 이거 혹시 주인공이 반전 아니야? 마르커스가 도망간대 주인공 무서워가지고 릴리스가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두 명은 화재로 죽었다는 뉴스 기사 아까 봤구요 그죠? 뭐지? 자 그리고 아래층에 이제 깨는거 별로 안놀라죠 이제? 깨려면 깨라 어차피 뭐 내 재산 아니야 허어엉 오오 물음표가 두개나? 오 물음표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한 번에 하나씩만 주시죠 어디서 어머오 이상하게 울어 어머머머머머 엇 엇 아 이거 읽을땐 스탑해야 되는거 아니야 어? 저기 또 있다 어후씨 등장했구요 만나야만 뭔가 진행이 되는거 같은데 일부러가서 만나야되나 썰베이 썰베이 됨? 썰베이 멈췄구 어? 사라졌다 없어졌다 갔어 불 좀 켜자 아 불을 너무 꺼 전기세에 굉장히 민감한가 어우 깜짝이야 전기세에 굉장히 2층으로 올라갔나 그새 어우 부지런해 그냥 나가자 여기 왜 있냐 근데 그냥 나가면 안되냐 그리고 아무일도 없다 엄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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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맘대로 막 닫았어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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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어 씨 특이해 어 어떡해? 불 꺼야되나? 썰마? 흑흑흑 불 끄는거 너무 무섭다 어떡해? 문을 닫아버렸는데 진짜로? TV를 켜야되나? 어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씨 채널 12 네 를 조세프 앤 메리 워컵 조세프 앤 메리 워컵 그 계속 그 옛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림 얼마나 잘 그렸길래 그림 하나도 안 보여주는데 거짓말쟁이들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 가짜 스타 제거 문이나 열어주세 음 그 왓 왓 뭐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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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아! 바람아! 아 뭐라고 자꾸 그러는거야 아 모르겠어요 어우 불 끄니까 무섭다 불을 켤 수 있어 되게 좋다 흫 바람아 아 심심해 여기서 할거 이거밖에 없어 바람아 바닥에 피냐구요? 쓰읍 아니요 흙이에요 흙 집에 이렇게 흙이 많어 당신은 지니어스의 카넷을 받아야합니다 저 아 언제 언제 열어주냐아 열어주셈 불 끄고 옷장에 들어가보라고? 나한테 그런 무서운 짓을? 하핳 어... 너...너...너... 어? 이건 뭐야? 파이브라이디 스팔라시아 오스판시컨스 프로그레시바는 뭐지? 어쨌든 무슨 병명인 것 같아요 이건 배... 매우 흔한 게 아니다 음... 자, 오시파이드 오시파이드 무슨 뜻이야? 뼈로 된다고? 사람이 뼈로 되는 증상이야? 터닝이 투 본? 어? 오오...뭔 소리야 또? 오...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 으으... 열리나 이제? 어, 안 열려! 아! 미친! 여기서 기다리는 거야? 아, 여기서 막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 그런 끔찍한 일이... 아,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아, 개무서워... 아, 왜... 아, 이건... 이건 아니잖아... 어, 일단 불키고 최대한 안 무섭게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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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상 깨져... 아, 이런 게임이 어딨어... 아, 이거... 고통이잖아... 게임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고통중이잖아요... 허억... 여기 들어가있자... 이러면 못... 못 보겠죠, 이러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숨어있자, 숨어있자... 허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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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 됐나? 어... 어... 계단 내려가는 소리... 계단 내려가는 소리... 오케이, 오케이... 가... 갔구요... 간 거 맞죠? 맞지? 오, 갔다, 갔다, 갔다... 오후... 오, 대박, 숨어있길 잘했어... 아... 어후, 씨... 어... 개무섭네... 자, 릴리스 노트... 이게 다 내 잘못인 것 같다... 오케이, 마지막 줄만 읽습니다... 자, 다음... 자, 썰베이는 이제 끝난건가? 썰베이는 이제 아예 끝난건가? 썰베이는 아예 이제 끝났나... 어! 어! 어디, 어디 샘... 어, 씨... 바깥인가? 바깥에서 들리는데? 어디, 어디서 이렇게... 어디 샘... 아... 아, 불 괜히 컸어... 저 깜빡이 불이었어... 어디 어디로 가야돼... 어디... 어디로 가면 돼... 흐흐흠... 어, 일단 이거 꺼... 어, 이거 키는게 더 무서워... 고장나가지구... 어, 어디서 우는거지...? 어디서 우는거죠...? 어디서 우는거죠...? 자아... 컴퓨터 끄자 그냥... 어? 이거... 전력 낭비하지 말고... 불은 누가 자꾸와서 끄는데... 수위 아저씨도 아니고... 어? 자꾸와서 꺼... 귀신이 불을... 왜 그러는거야... 어... 여기 뭐... 뭐 없는데 아무것도? 스읍... 자 힌트... 200초 남았구요... 이...이게 힌트가 짜증나는게... 200초 동안... 또 찾아... 아... 힌트를 받고 싶은데... 스읍... 딱 찾으면은... 힌트야... 스읍... 되게 시간을... 교묘하게 잘 계산해놨어... 이사람들... 찐... 1층이야... 우는 소리 1층이고... 바깥이다... 바깟... 바깥에 근데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예...?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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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보면 스킵 안되냐고... ㅎ... 모바일 게임 너무 많이 했는데요... ㅎ... ㄹ... 모바일 게임... ㄹ... ㄹ... 모바일 게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거 광고보면은... 175초 스킵해주자고...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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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가도 다... 똑같다... 여기...? 여기도 아무것도 안... 없는데...? 여기도... 안 열리고... 잠깐만... 물 좀 끄자! 물 누가... 켜놨니...? 어... 전기세는 아끼면서 수도세는... 아랑곳하지 않는... 귀신의 이중적인 모습... 아니 소리가 자꾸... 뭐하냐고... 1층에서 나눈거 보면은... 여긴 문 바깥에서... 으어어어허間... 으어어엏아악... 아아랑... 허...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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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 그림이 우는거였어 그림이 우는거였어 그림이 뭐야 뭐 어쩌라고 근데 아씨 아 그림이 우는거였음 뭐지 설베이 안되고 발락이 뭐예요 발락 뭐야 축구선수 아니야 발락 2006년인가 아 2002년댄가 우리나라 상대로 꼴는 사람 아니에요 발락 아 저 그림 근데 좀 무섭다 뭐지 이걸 왜 근데 나 지금 봤냐 와 대단하네 여기서 나는 소리였구나 아 아 개깜짝 놀랐네 진짜 이거 힌트 봐야겠다 이거 모르겠다 잠깐만 몇초 남았지? 어 1분 남았습니다 1분 자 60초 후에 힌트가 공개됩니다 1분 남았어 1분 아 컨저링에 나오는 귀신 이름이 발락이에요? 음 아 컨저링 1은 봤는데 별로 안 무섭던데 음 음 어이C 자 1분 아 30초 남았구요 오케이 오케이 자 30초 동안 자 마음의 평화를 좀 되찾아볼까? 볼일 좀 볼까? 자 벽기 뚜껑을 못 연해 어 안타깝다 너는 평생 참으며 살아야 해 집에 곳곳에 불이나 켜고 다니자 자 10초 16초 아이고 2초에 1초씩 가나봐 왜 이렇게 느려 아직도 15초밖에 안 지났다고? 약간 시간 조작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느린데 시간 가는 게? 8, 7 6 5 4 3 2 1 땡 1 2 3 3 3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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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7 7 7 7 6 6 7 7 7 8 8 7 7 8 8 8 9 9 8 9 9 10 9 10 8 8 9 9 10 9 10 9 9 9 10 10 10 10 10 10 산채로 불에 타죽었대 방에서 불이 나서 초가 엎어져서 방에서 불이 나가지구 메리워커가 어머니인가? 그래서 어머니는 자살한거야? 조셉도 자살한건가? 아빠가 딸한테 돈 벌려고 그림 그리게 계속 학대했대요 아이들은 화재때문에 죽고 어머니 자살하고 그럼 아빠 걔는 어떻게 된거야? 조셉 조셉 워커 왔다 또 음악 나오는데 음악 끝날 때까지 또 옆에 서 있어야 되나? 이제 설베이는 끝인가요? 이제 설베이는 없네 보컬이 좀 잘못 영입한거 같은데 이 밴드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가 찾는 보컬이 아닙니다 다른 밴드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음악 우리 음악이랑은 좀 색깔이 안맞네요 어 멤버가 된다면 음악적 견해가 좀 많이 다툴 것 같아서 당신은 우리 밴드에 안되게 어우 깜짝이야 시 1층 오케이 2층 막았고 오케이 그럼 1층에서 뭐 하라는거잖아 오케이 좋아좋아 노래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건가?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시 아 내가 조셉인가? 내가 조셉인가? 어 어 누가 차를 나무에다 박았다 그러는데 아 또 영업평가 그만해 어? 조셉이 이 지금 말하 지가 조셉이라는데? 조셉은 뭐 동네 아나운서 뭐 이런건가? 뭐라그러죠? 리포터? 뭐지? 뭐야? 오 깜짝이야 아 그만 우세요 그림씨 뭐 어떻게 그림한테 해줄수 있는게 없는데 그림이 다 떨어졌다 어 뭐야 오 저기 또 있어 저기 또 있어 흐 아 저게 그 릴리스인가? 화재로 죽었다 그랬으니까 지금 온몸 화상입은거 저렇게 된거 아닌건가요? 하이루 반가 반가 어? 또 가셨네 아 또 이렇게 어지럽히고 가셨네 아 개빡친다 진짜 귀신이면 다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줍는 사람 누가 이렇게 자꾸 뿌려놓는거야 자 릴리스 노트 자 릴리스 노트 첫.. 첫번째가 2009년이고 2016년이네 많이 지났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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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또 여기 또 갇혔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또 갇혔어 어 시이이이이이 어 뭐야 이건 여기 아니야? 지금? 여기 그게 있나? 하나 솔 헉 오 뭐야? 아무도 안오는데? 오 아 이걸 보고 있어야 돼? 얘가 나한테 오는 거를? 숨어야 되나? 저기 숨어야 되나? 또? 숨어있는 거 너무 무서운데? 오케이 아까도 숨어가지고 한 번 위기를 버텨냈으니까 바라마! 바라마! 미래 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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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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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 닫혀? 왜 안닫혀? 닫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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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 왔다왔다 왔다 왔다 왔다왔다 왔다왔다 왔다 이제하면 안돼 이제하면 안돼 아 가만히있는건 답답하잖아 한번만더? 바로한번더? 과로마한번더? 과로마!!!!! 으아아아아악 간거 같은데? 간거 같은데? 아 깜짝이야 간거 같은데? 가서 가서 어 갔어 갔어 어 문 열고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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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니다 어 또 이거 남기고 갔어 아 뭐 신데렐라야 계속 하나씩 남겨 어 마르커스 노트 아 이거를 잘 읽어야 몰입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길어서 거의 다 이거 딱 꽉 차면 끝나나 보다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영어듭게 하는데 아 방해하고 있어 어디야 어 이 방이다 이 방이다 울고 있어 울고 있어 운다 울어 내려가 볼까요 가봐 어이 enc laughed 나 이게 제일 무서웠어 아 이게 제일 공부였다 이 게임에서 으흐흐흐흐흐흐 으 Mayor 아 불 worship 불 켜야죠 이게 불 켜도 밝아지지가 않아서 끈지 켠지 잘 몰라 자 다음은 또 어디냐 어디로 가야 하오 또 어디다가 또 쪽지를 숨겨놨느냐 또 어디다가 엄마야 2층인가 어 여기 다시 또 열렸다 아까 잠겼었는데 그죠 어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자 노트 마르코스 노스 식스 오 왜그래 또 오오 왜그래 읽을 수가 없잖아 어 뭐야 왜 왜 빨간색이 됐어 집이 갑자기 왜그래요 아니 글씨를 줬으면 읽을 시간을 줘야죠 아니 저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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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시작됐다 뭔가 시작됐다 왜이렇게 흐흑냉냉냉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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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읽을 수가 없어 흑냉냉냉냉 어 여기 또 바닥에 쪽지가 왠지 혐정인 것 같아서 무서워서 갈 수가 없잖아요 흐흐흐흑 흐흐흑 릴리스 노트7 으어윽 무머머머머머 계.. 개무섭게 하네 진짜 그만해 그만해 좋아좋아좋아 자 가면 내려가면 쟤 울구 너무 무섭잖아요 붉은조명 하지 마세요 이건 끝까지 아무도 안먹네 벌칙 아 이거 만든 사람 누군지는 몰라도 속이 상하겠어요 열심히 만들었을텐데 아무도 먹지 않아 오오 깜짝이야 God is dead God is dead 뭐야 자 클릭해볼까요 계속 God is dead 하고 있네 어 멈췄다 아 또 온다 또 온다 아이씨 아 계속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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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돌아있자 불 끄고 으아아아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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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엌 오케이 이건 이제 마지막인가? 어? Are you sure? 뭐야? Are you sure? 뭐야 갑자기? 아 내가 익스트를 잘못 눌렀나? 마지막 마르커스 노트 세븐 자 삶은 꽤 정식해졌다 학교와 일 사이에서 좀 짱나지만 옛날처럼 나쁘진 않다 오우 깜짝이야 씨 하아 아 독해할라 그러면은 영어 듣기 날라오고 아 무슨 시험에 이럽니까 저 시험 안봅니다 이러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고? 고마워 아, 영어독이 게임이었네 왜이렇게 길어? 말이 많아 이 상황이 아니라 불편해진 일을 구사하고 이 상황이 비교해지는 상태가 안되고 이 상황이 더치지 않지만 이제 죽일 수 있거나 이 상황에 아직 안 좋아한다 이 상황이 흥 Torah이야 이 상황이 흥미를 했는데 이 상황이 흥미를 안 쓰며 nym통에 인도가 벗겨진다 그 종류의 로제의 중요한 부분은 흥미를 치고 이 상황은 이 상황이 한 번 이거 다 들어야 되나 보다 따라서 그 가족들의 간에 그 나를 지지한다고 이 상황을 가진 상태 마르코스가... 마르코스가 범인인가? 마르코스가... 격리시켜서 고문했다는데? 그리고 조선 워커가 왜 있고... 불난다 잠깐만 잠깐만 끝난 것 같거든요? 내가... 내가 그건가? 잠깐만 이거 읽어봐야되겠는데? 내가 릴리슨가? 뭐지? 라디오에서는... 마르코스가... 마르코스가... 그 릴리스를... 고문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게... 어 이거 뭐냐? 했는데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게 왜... 제목이 썰베인지도 모르겠어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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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